최다 구성으로 챙겨드립니다. 190호 6개월 이상분을 가져가시는데 10만원대에 홍삼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온 가족의 건강 챙겨보세요. 아니 홍삼을 이렇게 알뜰하게 가져갈 수 있네요. 정말 우리한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쁜 뉴스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참 기쁜 뉴스를 많이 못 듣는데요. 오늘 홈 앤 쇼핑에서는 정말 반가운 뉴스를 전해드리자면 가격은 저희가 10만원대로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깜빡깜빡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모셔두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에 들어오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디에다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일단 무겁습니다. 주머니에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우리 여성들 백 속에 넣어가지고 다닌다? 이건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 보이는 곳에 찬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곳에 보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한번 컵에 담아봤어요. 컵도 상당히 예쁜데요. 이런 농축의 형태, 이런 진한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만 이걸 숟가락으로 이렇게 매번 좀 떠먹기도 좀 힘들었고 번거롭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끈적끈적한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홍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꾸준히 드셔야 된다면 이렇게 불편함 없이 깜빡깜빡하지 않고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드신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홍삼이 더 챙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면역력 증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한삼인의 매일 홍삼정은 이런 것들을 단숨에 해결해드렸단 말이에요. 한포 한포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요. 채널 돌리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많이 보셨죠? 생활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챙기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제가 회사 내에서 가지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이 안에 저는 한 후쿠 넣어뒀어요. 한두 포씩 넣는 것도 깜빡깜빡해서 그냥 이만큼씩 넣어두고요. 가방 열 때마다 보이니까 먹게 돼요. 고객님. 내가 건강을 일부러 챙겨야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니까. 아 맞다. 홍삼 먹어야지 이러면서 챙겨요. 고객님. 그렇습니다. 저는 한 병 끝까지 다 드셨다고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거든요. 아니 정말 어떻습니까? 냉장실 찬장에 놓아두셨다가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경우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처럼 백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끝났어요. 매일매일 건강을 챙기셔야지 구슬이 서마리면 뭐예요? 깨워야 고배가 되는 것처럼 드셔야지 내 건강이 되는 거고 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저렇게 또 백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시고요. 우리 남자들은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 담배만 피지 마시고 저처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한 포 드십시오. 식사에 드시고 운전하시면서 신호가 걸렸다. 그런 때 한 번 드시고요. 깜빡깜빡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너무 간편하죠. 남편 사무실 책상 위에 서랍에. 아니 싹쓸한 멋이 이게 진짜 홍삼이구나. 100% 육연근에 그 진한 홍삼이 지금 제 몸에 딱 들어가니까요. 뭔가 하루하루 건강을 내가 빠지지 않고 챙기는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럼요. 농협의 이름으로 함께합니다. 100% 국내산의 100% 육연근만 홍삼의 5대 기능성 그대로 다 만나보실 수 있어요. 면역력 증진 너무 중요하죠. 우리 몸의 방패막. 면역력 증진에 도움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피로 개선에 도움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혈소판 응지벅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까지 날씨 추워지니까 훨씬 걱정받아지실 텐데 도움받아보시고요.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받아보실 수 있습니다.